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8학년도 건양대학교 입시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대학 캠퍼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대전 메디컬 캠퍼스로 의학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의공학대학이 이곳에 있습니다. 참단 강의실, 실습실, 가상병원,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다목적체육관, 식당 등이 캠퍼스 건물 안에 위치해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병원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대전 메디컬 캠퍼스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현장 실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로 프라임 창의융합대학, 군사경찰대학, 세무경영대학, 재활복지교육대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스포츠센터 집나지움, 콘서트홀, 세미나실, 다목적체육관, 참당강의실과 실습실 등이 캠퍼스 내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의료공과대학은 작년 입학생까지는 1학년 과정은 논산 캠퍼스에서, 2, 4학년 과정은 대전 캠퍼스에서 들었기 때문에 캠퍼스 조경도 안에 의료공과대학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지원하시게 되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모두 대전 캠퍼스로 이전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의료공과대학을 지원하시는 분께서는 모두 대전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의 명곡정보관입니다. 도서관, 열람실, 인터넷 카페 등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과 학생들의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센터 등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편리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대전 메디컬 캠퍼스의 주컨정보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최첨단 도서관과 보건계열 학과의 수업을 위한 최첨단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실습실, 그룹 토이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국제회의장과 리브롤 아트홀이라는 대형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양대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기숙사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농구장, 풋살 경기장, 공부방, 세탁실, 영화감상실 등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짐 나지움은 건양대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대형 스포츠센터입니다. 원하는 스포츠를 이곳에서 마음껏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 캠퍼스 내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펀랩에는 칵테일바, 노래방, 포켓볼장 등이 있어 학생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학에 가십니까? 대학을 마친 후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면 너무나 좋겠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취업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4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꿔야죠. 내 꿈을 실현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권양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선제화, 차별화, 융합화의 특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권양대학교는 20년간 가장 발전한 지방대 6위에 선정되었고 대학교육 우수대학 상, 전국 교육중심대학 5위, 권역별 우수 교육중심대학, 여학생 취업률이 높은 대학 1위, 지역 우수대학교 5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81.9%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권양대학교 취업률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64.4%는 무엇일까요? 네, 전국대학교 평균 취업률입니다. 권양대학교의 노력은 전국대학 취업률 1위라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입학을 하면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을 만들겠다, 취업이 안되면 등록금 환불 가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신 총장님이 계십니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기업 주문식 교육과정이 있는 예약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예약학과는 예약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과 대학이 함께 해당 분야 학과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예약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 학사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호텔 관광과에서 호텔 엔조이, 이스타항공 같은 기업과 협약을 맺어 예약학과를 운영하고 이 학과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는 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과 편의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학생 취업 후 채용기업이 채용건강검진서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기업으로 바로 자료를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하여 학생 부담을 낮췄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더 고루 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고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과 동시에 학습 동기 유발학기 입교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 동기 유발학기는 전국 많은 대학에서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교육혁신 모델로 첫째 주에는 신입생이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격검사, 핵심 역량 진단검사, 학습 동기 유형검사 등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학과 동기 및 신입생 동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리더십 캠프가 진행됩니다. 둘째 주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비전 특강이 진행됩니다. 2017년 학습 동기 유발학기에는 전문가 분들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방송인 김재동님, 그룹 부활 리더 김태원님, 박용호 카카오톡 전략 고문님, 대한민국 홍보전문가 석영덕 교수님 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단과대학별 동기 유발 경진대회와 여러 뮤지션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명작 스캔들 후 수료식을 갖고 3주간의 학습 동기 유발학기가 마무리됩니다. 학습 동기 유발학기는 예비 건양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열린 동기 유발학기 심포지엄에서 23개 대학이 참여할 만큼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수시로 86.1%인 1561명을 선발하고 정리로는 정원의 13.9%인 25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안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같은 색깔로 표시된 전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네, 학생부교과의 지역인재면접전형과 실기위주특기자전형이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교과의 군사학전형과 실기위주 일반학생 실기전형이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형들은 전형일이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는 전형 중에서는 네 가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학생부종합은 어떨까요? 학생부종합에서는 지역인재종합전형과 그 외의 전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역인재종합전형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학생이시면 다 지원 가능하시고 나머지 전형들은 그 중에 한 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두 번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그리고 실기위주까지 모두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총 6번을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신 반영 교과 및 비유를 보면 3학년 1학기까지 의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의 전과목, 과학은 상위 8개 과목을 반영하고 의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전과목과 사회 또는 과학 중 상위 8개 과목의 교과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의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모집 중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먼저 관심 있으신 학과의 모집인원을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전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과는 일반학생 면접, 지역인재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교과 10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여 선발인원의 3배수의 인원이 2단계로 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학생 면접은 수학, 가, 영어, 과탐의 합이 4등급 지역인재 면접은 수학, 가, 영어, 과탐의 합이 5등급입니다. 의학과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여 2단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 면접 대상 인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간호학과는 일반학생 교과와 지역인재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일반학생 교과는 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하고 지역인재 면접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의 합이 12등급입니다. 의료기사를 선발하는 의과학대학은 안경광학과만 일반학생 교과로 학생부 교과만 100% 반영하여 선발하고 그 외의 학과들은 일반학생 면접과 지역인재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일반학생 면접과 지역인재 면접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합이 8등급입니다. 수학 가를 선택한 학생은 1등급을 올려드립니다. 병원의 장비,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의료공과대학은 전학과 모두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일반학생 교과전형으로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대학들은 모두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에 있습니다. 프라임 창의융합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모두 예약학과로 운영됩니다. 프라임 창의융합대학은 전학과 모두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일반학생 교과전형으로 진행합니다. 재활 복지 교육대학은 크게 복지와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 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에서 학생부 교과 100%인 일반학생 교과로 선발하고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 학과는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실기 40%로 선발합니다. 세무 경영대학은 전학과 모두 학생부 교과 100%인 일반학생 교과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 중 글로벌 호텔 관광과의 경우 예약학과입니다. 군사경찰대학의 국방경찰행정학부는 학생부 교과 100%인 일반학생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고 군사학과의 경우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체력검정 10%, 면접 1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의 합의 15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면접평가는 보통 면접권 3분과 학생 3명이 입실하여 이루어집니다. 면접평가 요소는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3개 영역을 집중해서 보게 되고 면접은 입학 홈페이지 전년도 입시 결과의 기출문제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학생부 종합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60%와 면접 4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단계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로 반영하고 평가 영역은 인성, 기초학업능력,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정시모집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모집의 모집인원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본인이 관심있는 학과의 군과 전형을 먼저 확인하시고 선발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들이 수능 100%로 선발하고 가군의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나군의 응급구조학과의 4개 학과는 1단계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선발합니다.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학과의 경우는 일반전형 실기로 수능 60%와 실기 40%로 선발하고 군사학과의 경우 수능 100%로 1단계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체력검정 10%, 면접 1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합의 15등급 안에 들어야 하고 수학 가형 반영 시 마이너스 1등급됩니다. 정시모집 수능 반영과목은 의학과와 군사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최고 3개 영역 합으로 반영하고 의학과는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두 과목의 평균 4개 영역의 합을 반영합니다. 군사학과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의 합으로 반영하고 전 모집단위 모두 한국사는 필수 응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학 가형 선택 시에는 취득 100분위의 15% 가산점이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 변환 점수는 1등급 100점부터 1등급당 2점씩 감점되고 군사학과의 경우 1등급 100점부터 1등급당 5점씩 감점됩니다. 성적 산출과 관련해서는 건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하단의 퀵 링크 버튼 중 예비 성적 산출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적을 입력하시면 자동 산출이 되시고 산출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학 홈페이지 상단 버튼 중 전년도 결과에는 세계년도 입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시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건양대학교 입학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양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